안녕 마커스 오늘은 레스토랑에 왔네요 자 그럼 레스토랑에서 쓰는 표현들 한번 시작해볼까요? 몇 분이세요? 지, 위 지, 위 지, 위 두 명이요 랭, 위 세 명이요 산, 위 산, 위 네 명이요 시, 위 시, 위 시, 위 뭘로 하시겠어요? 샹, 라이, 디, 샹,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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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추천하실 거 있으신가요? 요, 샹, 뭐, 퇴즈, 더 요, 샹, 뭐, 퇴즈, 데 요, 샹, 뭐, 퇴즈, 데 요, 샹, 뭐, 퇴즈, 데 오늘 특별 메뉴 있나요? 마실 거 메뉴 좀 주시겠어요?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? 물 좀 주시겠어요? 워, 문, 라이, 베이, 수이, 마? 거이, 게이, 워, 문, 라이, 베이, 수이, 마? 넵킨 좀 주시겠어요? 워, 거, 이, 야오, 이, 시, 지, 진, 마? 워, 거, 이, 야오, 이, 시, 지, 진, 마? 워, 거, 이, 야오, 이, 시, 지, 진, 마? 음식 어떠셨나요? 진, 태, 데, 차, 점, 머, 양? 진, 텐, 데, 차, 점, 머, 양? 진, 텐, 데, 차, 점, 머, 양? 맛있었어요. 화장실 어디 있나요?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? 마이, 단, 마이단, 마이단 영수증 좀 주시겠어요? 워, 거, 이, 야오, 거, 쇼, 이, 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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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마워요, 마커스. 안녕!